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나이스 드로우 굿샷! 와 나이스 드로우 와 진짜 완전 뽐내러 왔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쳐보려고 그래 굿샷! 아니야 약간 오르다 나이스 와 저게 왜 나왔을까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지연아 여기는 소유가 있어야 될 자리지 할 수 있어 소유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바로 땅 치고 바로 땅 치고 바로 땅 치고 바로 땅 치고 굿샷! 나이스샷! 도로 타고 많이 갔을 수도 있겠다 소유가 지금 정말 어드레스를 쓴 데로 똑바로 친 거야 아 진짜요? 어 졸로 쓴 거야 전 이쪽 봤는데 아니야 졸로 쓴 거야 아 진짜요? 아 어드레스를 쓴 데로 쳤죠 우측에 생각보다 많이 보네요 아 그쵸 아 방금 그래서 저 나를 왼쪽 많이 봐야자고 왼쪽 되게 많이 본 건데 근데 지금 날아간 거 있지? 네 그걸로 정확하게 썼어 그냥 여기서 일로 칠 거면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약간 이렇게 얘는 나와있고 얘는 뒤로 빠져있어요 아 아니면 클럽 베이스를 조금 닫고 발 열고 많이 해도 될 거 같아요 그쵸? 많이 죽지 않았으면 됐어 잘 갔어요 잘 갔어요 공이랑 아들은 살아만 있으면 됐다고 그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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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났다 맞고 일어나서 들어 어 저렇게 해서 올라간다 어 아 저런데 되게 좋아하나봐 이런데 그 끄트머리 야 이거 약간 밀린다 자 나이스 나이스 풀린다 타고 내려온다 밀려 나이스 나이스 그쵸 붙었다 붙었어 나이스 짧다 아 좀 짧다 아이참 잘했다 와 잘쳤다 와 잘쳤어 세잇 잘쳤어 진짜 롱펫 좋아하네 어 오늘 알았어요 저 정도면 제가 롱펫을 좋아하는지 저 정도면 수요 퍼팅이야 예전에 예전에 왔던거 30m 30m 뭐 십몇 며다 터치 가라 어 어디로 치는거야 너무 많이 봤나 너무 많이 봤지 이게 이제 그린이 빠를때는 이렇게 타고 오는데 무거우면 그냥 안 내려오니까 아 이 무거워서 안 간다 무거워서 안 간다 앗 또더블이야 앗 또더블 그렇지 아 또더블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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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잘하신다 나이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아 소위 그 머리 이렇게 올리는거는 아 이거 습관이에요 야 특헌해도 되겠다 뭔가 귀여워요 어 귀여워 머리 고정용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머리 안 움직이려고 이거 있어요 노을 때도 마땅치 않겠다 치마 주머니 없는 바지 하다보니까 습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잘 지켜봐주세요 소위가 화가 조금 더 났습니다 화가 나서 망하는 것 같아요 화가 이만큼 났을 때 이번엔 사실 소위는 사실 샷에 비해서 안 먹어야 될 점수를 많이 먹잖아요 그치?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치? 안 먹어도 되는 점을 엄청 먹는거에요 지금 안 먹어도 되는 점을 엄청 먹는거에요 어우 맞바람 있다 신이 됩니다 바람 왜 이렇게 많이 불어 오늘 진짜 아니 아까 삼사 은은하게 분다고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이거 세컨 넘기기도 만만치 않겠네 은은하지 않은데요 하하하 굿샷 저기가 아주 코스야 나잇샷 감사합니다 굿샷 너무 큰가?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왼쪽 가야 좀 평평한 것 같아요 와 아주 편안하게 네 바람 신경쓰지 말고 굿샷 굿샷 멋있다 나이스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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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성분한테 비교는 약간 못하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남자랑 비교해야 되니까 남자랑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여자랑 비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주니어 약간 주니어 선수들 느낌으로 주니어 선수 네 약간 아 저 오늘 가기 전에 꼭 멋진 드라이브샷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바람이라 와 근데 이걸 어떻게 보내냐 이거 distributor 진짜 아무래도 부끄러워 소유야 선배님 날아가실 것 같아요 나 지금 바람... 바람이... 아 잘 쳤는데 잘 쳤는데 해저티가 치겠습니다 굿샷! 굿샷! 좋겠다 해저티에서 몇 미터에요? 70미터에 막바람... 70이요? 바람하면 75... 80 이내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땡겼다 또 롱펫이야 하하하하하하 아 치워 화가 많이 났어 바람이 꽤 있겠죠? 바람 있죠 반수익만 할까 그러면? 하하하하 좋다 나이스! 아 붙었다 나 저렇게 치고 싶다 저 또 롱펫이에요 하하하하 처털 롱펫 두번째 붙이고 세번째 롱펫 네번째 롱펫 네번째 롱펫 이것도 한 30미터 다섯번째 내 롱펫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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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승 아우 아 잘다 역시 또 더블하겠다 더블만 해도 어딨냐 지연아 하하하하 히힛틀만 하지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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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소유아 괜찮아요?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소유가 롱퍼팅 이제 35에 도전하는구나.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에 오르. 소유야, 들려? 뭐라고요? 안 들려요. 너무 멀어서 그래. 아, 뭐라고요? 야, 안 들릴 정도. 허리만 맞추자. 오나요? 빵! 굿! 굿! 감사합니다. 야, 여기가 개미, 개미가 있네. 개미가 등을 대고 있으니. 개미 비켜. 나이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 그대로 간다. 고마워. 커피. 나이스 파. 고마워. 아, 오케이. 굿 샷. 나이스. 버리는 맞았는데? 죄송합니다. 오, 핀팔. 붙었다. 좋아. 나이스. 컸어. 조금 크다. 아, 흘렀다. 괜찮아요. 긴 앞에. 응. 우측 너무 많이 봤어요. 좀만 왼쪽. 응. 좋다. 나이스. 조긋. 왔어. 뒷값을치는 가죽이. 오, 지금. 뜯었지? 너무 아깝다. 아깝다깝다 똑바로 똑바로예요? 어디 봤는데? 저 우측 끝이야 뒤에서 보니까 살짝 익숙해졌어 진짜 스쳐야 돼 시원아 그냥 퍼터 그냥 갖다만 돼 여기가 살짝 S라인이라서 잘했다 아... 소유가 맞았네 진짜 저도 거의 바로처럼 보였거든요? 왼쪽에서 미는 것도 있어 보여서 응 약간 약간 우측에 있었네 보기? 우측에 있었어 괜찮습니다 소유가 그럴 거야 아이고 참 나이 잘 보지도 못한 생각 아니요 그 뭐 또 아니에요 저 그냥 지금 제 실력이에요 실력대로 치고 있어 있군 이제 반도 안 지났어 맞아 골프는 후반전이거든 맞아요 맞아 맞아 굿샷 굿샷 나이스 응 감사합니다 내가 황윤린이다 이거야 응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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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완원이다 이거 최단거리 찢었다 와 거의 완원이야 굿샷 굿샷 어우 다 갔다 지금 거의 그린 앞에까지 갔어 원원 할 뻔했다 대박 진짜 이거 내 거야? 응 원원 할 뻔했어 와 내 거야 으악 태어나서 원원 딱 두 번 해봤거든요 아 아깝다 버디 샷 나이스 나이스 아 언덕이 있구나 잘 못 쳤어 아 두껍게 나왔어 벙커니까 살짝 샷 이야 여기까지 왔어 좀 더 가 가자 좀 더 흘러 흘러 안 걸려요 제꺼? 에이 괜찮아요 치레 내리막 스크 엥 헬롸 탁 짭 탁 으아 와 나이스 나이스 뭐 어디에서나 으흠 으흠 어 됐어? 와 크롯 굿 트라이 아 버디가 아깝다 아 나만 잘하면 올파구나?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였네 나만 잘하면 올파네 트라이트 이렇게 두 장면할 수 있습니다 수빈 굿샷! 죄송합니다 다 갔다 응 응 샤 좋아요 나이스 샤 어우 정말 걷는 모습들이 둘이 너무 멋있는데요? 걷는 걸 어디 레슨 받고 있어? 샤 와 굿샷 거의 다 갔다 이거 얘기한거죠? 멋있는거 거의 다 갔어 진짜 현실하게 만든다 진짜 이제 이제 작전이 거의 다 간 걸로 바꾸는거야? 화면 되십니까? 네 어프로치만 남기면서 치는게 저의 자신이기 때문에 요 전에도 거의 다 오고 이번에도 다 오고 지금까지 김국지 나왔던 프로 말고 연예인들 중엔 비거리 제가 1등이죠? 1등이지 어차피 잘 치는거는 아직 볼린이기 때문에 무려 좀 거리는 1등이지 아니 팝포를 완원시키려고 엣지까지 갔던 사람이 어디있어 그니까요 아이쿠에 놓쳐야되길래 아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우 야 좀 짧다 좀 짧다 아 그린을 앞쪽에다 두셨으면 원온인데 뒷그린을 쓰시네 아 소위 저기까지 간거야? 아 소위 저기까지 간거야? 아이쿠 백스핀 나이스 백스핀 나이스 원 내리막이 있네 큰가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우와 대박 나이스 잘했다 우와 대박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야 그거 어려운데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웠는데 응 거의 어려웠어 게린 아 나이스 쉽게 파 누가 여기다 붙여놨나 본데 어? 마크 떨어뜨린건가? 제가 소유야? 네 저요 저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아아 메롱했어 메롱 이 홀컵을 내가 이렇게 당겨 넣으려고 당겨 넣으려고 했는데 아 진짜 아 끝에서 걸린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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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 감사합니다 야 버디 처음 나왔어 아 버디가 첫 버디 맞아요 첫 버디 맞아? 워우 아니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